99년 사회 초년생은 들었으신 분들 계시고 또 기존에 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. 근데 지금부터는 많은 사람들하고 아마 인간관계가 좀 형성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이달에는 내가 말조심할 일이 있습니다. 사람들하고 내가 너무 잘난 체류를 하면 나도 모르게 위축될 일이 있고 또 구설에 오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은 말조심하시고 또 좋은 인연들이 찾아 들어올 때는 내가 손을 또 내서 같이 손잡고 가실 일도 있겠습니다. 87년생 좋은 연분이 찾아 들어오면서 또 한 번 내가 웃을 일이 있어요. 왜 그동안은 진짜 외롭고 힘들었던 분들 지금부터는 좋은 인연이 또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결혼했던 분들도 더 식구가 더 돈독해질 일이 있으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 찾아서 들어올 때는 내 자존심보다는 내가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고 진짜 그 사람하고 평생 갈 수 있다는 사람이 들어올 때는 손을 덥석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. 특히 여자분들 남자하고 만날 때는 그 사람이 내 사람이라 할 때는 딱 손을 잡고 절대 놓으면 안 되는데 주의하실 점. 87년생 분들이 남자하고 만나면 이 남자는 오로지 내 거라고 그 욕심을 너무 내서 자꾸 내 멋대로 지고 흔들려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안됩니다. 이달에부터 이 인연의 문이 들어오기 연이 들어와서 오시는 분들은 좋기는 하되 서로 각자 자존심이 있거든요. 그래서 손바닥 안에서 노는 것보다는 내가 유하게 같이 공동으로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. 75년생 금전으로 동서남북에 오방이 막혀서 되게 힘드실 겁니다. 근데 이달보다는 다음달이 가야 그나마 조금씩 조금씩 괜찮아지고요. 이동에 문서가 있습니다. 이 문서가 움직이면서 이달 20일 넘어서면서 문서가 움직이면서는 그래도 금전적으로 조금 숨통이 트실 일이 있으니 그때까지는 조금 참으시면 어떠실까요? 63년생 마음은 굴뚝같고 하고자 하는 일은 많은데 그랬다고 어느 한군데에서 딱 안주해서 움직이시는 것은 아직은 일릅니다. 지금은 내가 가만히 점잖게 앉아있는 시간이거든요. 내가 뭔가를 투자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가을력이 되고 지금은 투자 개념보다는 갖고 있는 것을 그냥 손에 쥐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. 왜 손에 수가 있으니까요. 51년생 잠시 잠깐 친구 벗님들하고 시시비비를 따질 일이 있어요. 근데 이 시시비비를 따질 일은 그닥 그걸 가지고 내가 흔들 일도 없고 뭐 할 일이 없어요. 하지만 내가 말조심만 하면 되실 일입니다.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친구지간에 의리가 상할 일이 있으니 조금 조심하시고요. 특히 이달에는 상가집 가시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